두 선수의 두 번째 매치 시작이 됐습니다. 김민혁 첫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을 넘어가지 못했던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. 오늘 한 점씩 주고받는 두 선수의 시작인데요. 큽니다. 체스볼 성공해냅니다. 1대3 두 포인트 지어있는 김민혁의 서브턴 자 이번엔 박유빈이 네티를 아 김민혁 나갔어요. 4대2 자 김민혁의 4대3 아 어렵게 받았어요. 이게 4대4 통점이 됐습니다. 아 김민혁 승부를 가져가고 있는 두 선수 인정해줬습니다. 김민혁 탑스피인 넘어왔어요. 다시 3대3 네트 맞고 떨어지는 행운 김민혁 그렇습니다. 한 포인트 뒤져있는 과규빈 아 네트 맞고 나갔어요. 7대5에서 김민혁 긴 서브였습니다. 아 과규빈 잘 버텨냈고 도망을 가야 될 텐데요. 이번엔 짧은 서브 네트 맞고 자 넘어오는 공 아 역전이에요 아 떴는데요 나갔습니다. 김민혁 네트 맞고 넘어오는 공 일단 살아있습니다. 김민혁 공격 아 아 아 아 아 서브 포인트에 몰려있는 과규빈입니다. 긴 서브 김민혁이 버텨냈고요 아 김민혁 그렇습니다. 과규빈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. 자 과규빈의 반격 아 아 김민혁 김민혁 바로 공격이에요 오 받았어요 김민혁 2대1 렛 렛 김민혁 탑스피 오 이번엔 커규빈 반대로 나있습니다. 커규빈 자 어떤 선수가 없고 리드를 주고 받았거든요 네네 자 두번째게임도 그렇게 가는데 뒤져있는 상황 아 아 이번엔 김민혁 또 했습니다. 3점차 김민혁 탑스피 맞대결이었는데 마지막 5대3 앞서있는 권규빈 아 김민혁의 아 네팅 걸립니다 계속 세전실점하고 서브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도해서 시작해야 될까 버텨내야죠 네트 맞고 네트 맞고 깊숙하게 에치까지 김민혁 아 아 그러면 바로 네트 됐습니다. 네 6대6 아 이번엔 김민혁이 걸립니다 자 더 신중해진 과규빈 공격 성공합니다 과규빈 김민혁 2포인트 다시 따라 잡아야 되는 상황 라이트 6대8 변함없습니다 다 아 김민혁 아 아 아 아 아 곽이빈, 김민혁 백핸드, 곽이빈 탑스피인이었습니다. 네트 맞고 나가. 승부처였는데요. 두 번째 게임은 드라이브 대결. 김민혁 코인. 909. 김민혁 탑스피인 성공합니다. 김민혁이 기어커 매치 포인트까지 만들어냈고요. 김민혁 성공합니다. 김민혁 두 번째 게임도 11대. 132. 처음부터는 And you and I, we got